안녕하세요 쏘마티입니다 레진이 또 나왔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바니쉬 영상 올렸었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리퀴텍스 하이글러스 바니쉬도 있고요 콜베인 크리스탈 바니쉬도 있고요 다 굉장히 유광 바니쉬죠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2,000원짜리 바니쉬도 썼던 거 같아요 이전 영상 올렸었죠 자 이런 유광 바니쉬들이 구현해 낼 수 있는 광택이라는 게 한 요 정도예요 요게 이제 3, 4번 정도 올렸을 때 요런 광택이 나죠 그런데 정말로 유리처럼 투명한 코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요게 옵션이죠 레진 레진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 레진 코팅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하시는 분들 컨텐츠 한번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해요 퓨어 크리스탈 레진이고요 요거는 우드 베이지 얘네는 사틴 에나멜을 가지고 퍼얼 셀스 이렇게 얘기하죠 진주 셀들 생성시켜주면서 해봤던 작품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오늘 망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캔버스 있고요 요렇게 내 귀퉁이에 핀 꽂아주고 작업해요 작업 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요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작업 끝나고 떼어주시고 해도 되거든요 요새 제가 잘 안 하죠 하시라고 해놓고 안 하죠 레진 코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킹 테이프를 두르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해봤더니 마스킹 테이프가 레진에 엉겨 붙어가지고 떼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없이 해보려고 해요 수평을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요 수평 레벨자로 수평을 맞춰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울어진 쪽으로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뭐 요런 거 있죠 캔버스들 사용할 때마다 나왔던 마분지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제가 특별히 뚜껑을 잘 안 닫아놓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뽀얘졌어요 얘는 클리어한데 얘는 요렇게 뽀얘졌어요 이럴 수 있대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판매자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도 정도 되는 온수에다가 중탕을 시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중탕을 먼저 좀 시켜줄게요 50도 잘 모르겠고요 수돗물 뜨거운 물 쪽으로 틀어놓고 받아와 볼게요 50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져보니까 좀 뜨거워요 이 뿌연 아이 중탕 시켜볼게요 지금 한 13분 정도 지났는데요 우와 이게 돼요 투명해졌죠? 다시 되네 이걸 그냥 버려야 되는 건가 못쓰는 건가 했는데 중탕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둘 다 클리어 여기에 이제 레벨을 잡아볼게요 얘네를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왜냐면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걔네를 수시로 닦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사이에 갭이 좀 있어야 제가 이걸 할 수가 있어 자 요거 고대로 놓으면 되니까 요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을게요 자 요거 쓰고 할게요 주제 120 경화제 60 경화제 60 3분 동안 잘 저어줄게요 기포 좀 없애줄게요 기포 좀 없애줄게요 밑에 고이는 걸 요렇게 훑어줘요 레진이 좀 남아가지고요 아까워서 코스터 하나 꺼냈어요 코스터 몰드 골드 리프도 저번에 하다 남은 거 있거든요 요거 좀 쓸 거고요 요거 잉크 써줄게요 홀베인 아크릴릭 잉크 primary magenta yellow ochre super opaque white 초밥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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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사이사이에 계속 이 밑에 면에 고이는 거 계속 걷어내주면서 경화시켜 볼게요 이틀이 지났어요 얘부터 먼저 볼까요 예 이렇게 중간으로 좀 쏠리면서 제가 기대했던 이쪽을 앞면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가장자리 뾰족한 거 전혀 없구요 예 갈아주지 않고 그대로 테두리 한번 칠해 볼까요 사랑하는 마카 우치다 데코 칼라 프리미엄 프라임 자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지죠 딱 떨어지는 요런 느낌 안쪽을 갈아주면 요런 느낌이죠 뭐 어떤 느낌 더 좋으신가요 보너스로 한 거니까 한번 해봤구요 자 볼게요 정말 그림 같죠 하늘에 구름이 막 비치고 구름 보여요 요렇게 유리처럼 클리어한 제가 보니까 지금 먼지도 별로 없구요 기포가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뒷면 있죠 뒷면에 막 계속 고인다 그랬죠 그거 계속 제가 닦아줬는데 음 닦아줬더니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맺힌 거 없이 매끈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요 방법이 더 나은 거 같아요 뭐 테이프 붙이고 하면 그 테이프 띠느라고 또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말끔하게 요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자 그런데 끝에 면이 요렇게 딱 직각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면 레진이 가서 요렇게 맺혀요 거기에 그래서 요렇게 도링이 딱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흘러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맺히기도 하고 요렇게 불규칙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요런 면에다가 할 때와는 달라요 완전 그림처럼 딱 여기서 딱 마감이 딱 돼서 여기까지 딱 도링이 예쁘게 딱 되는 그런게 잘 어려워요 이제 여기 보면 꼼풍꼼풍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덜 묻은 면이 드러난 부분들도 있고 자 얘도 볼게요 얘도 하자가 요 끝부분이 좀 덜 묻죠 아무래도 어려워 레진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하자를 하나 찾읍시다 왜냐면 사포지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어디보자 여기 보여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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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있죠 얘 있죠 먼지가 하나 만졌네 나 사포질 한번 해보라고 자 전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600방짜리 사포 요렇게 좀 뜯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머 그렇게 투명한데다가 그런 거 해도 돼요? 네 해도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자 요렇게 아 아까워 나도 알아요 근데 요렇게 해봅시다 이제 여기 광택이 사라졌죠 여기 스크래치가 짠뜩 났어 여기가 어머 어떻게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는 굳이 찾자면 여기 기포가 하나 들어있어요 보이실랑가 여기 기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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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그거 한번 없애볼까요 됐고요 여기 온폭온폭 했던데 있죠 이렇게 온폭온폭 들어갔던데 여기가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포질 했으면 잘 닦아줘야 돼요 표면은 주제 80에 정화제 40 3분 섞어 줄게요 한 방향으로 섞어주시고요 벽면까지 잘 긁어서 혹시라도 안 섞이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서 해야 돼요 지금 보셨다시피 제 작전은 가장자리에 미리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요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마치 맞불을 놓는 것처럼 거기다가 먼저 딱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레진을 부어가면서 거기까지만 딱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얘는 넘치지 않게 잘 됐고요 얘는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얘는 포기하고 옆면까지 다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옆면을 안 했으니까 흘러내리는 거 없겠죠 여기 딱 맺혀 있는 상태 얘는 흘러내릴 거예요 계속 닦아 줄게요 밑면에 고이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한번 경화시켜 볼까요? 와 여러분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인데요 너무 예쁘게 코팅이 잘 됐어요 진짜 사포질 하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레진 올리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돼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옆으로 흐르다가 또 옆면은 안 묻고 어디는 묻고 울렁울렁 해질까 봐서 테두리 쳐가지고 더 이상 못 지나가게 막았잖아요 옆면 레진이 안 묻었죠 두 번째는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올라온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봐봐 여기처럼 한번 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네요 두 번째는 왜냐 이미 첫 번째 레진 올릴 때 울퉁불퉁한 모든 면을 다 메꾸고 어느 정도 자기가 평탄화 작업을 한 거예요 레벨링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얹을 때는 균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음 너무 깨끗하게 잘 됐다 제가 항상 레진 올리기가 좀 무서웠어요 실패한 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레진이랑 좀 친해졌나 봐요 레진이 다 굳었는데 뿌옇게 기름 낀 것처럼 뭐가 올라와 있다 그거는 이제 100% 확실하진 않은데 덜 저어줬을 때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3분 이상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미 투명해지고도 남았지만 계속해서 저어서 벽면에 있는 거 아니면 저 밑에 구석 요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굉장히 잘 섞어주려고 해요 잘 섞어주고 한 이후로는 그 현상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우연일까요? 요렇게 투명은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뭐 흠이 생기면 사포로 좀 문질러준 다음에 한 번 더 얹으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?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레진 코팅, 레진 실링 해봤고요 진짜 잘만 되면 글로스 바니쉬가 절대 해낼 수 없는 정도니까 이거는 이렇게 유리처럼 어떻게 해 요건 요거 맛이 있죠?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쏘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쏘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꺼주세요